안녕하세요. 저는 전대입니다. 오늘은 성냥의 이야기를 읽었죠. 전대의 이야기를 하는 이건 바람설과 순수 마찰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람 아름다움에 파묻시아를 만들어진 것입니다. उसने इस सिद्र बनाया उसने हमें भी उसके सबुलुप बनाया वह हमसे परम करता है और हमारे साथ संगुत्ती करना चहत्ता है तरम इस नससा हमारे से आप करनाया 어떤 일인지 알려줄게요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에 창대하셨어요 루크스에 아듬와 하와 내 포무스라기 오는 랭나 이 바삭 스탄샤라 맹 브트르 요 고 렛카 아야 बड़त तर्यू को लेकार आया और पर्मिशार के साथ हमारी संगती को तोड़ दिया इसने वंशार के सीद़त संगती को बड़ती को तोड़ देदा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당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세계는 하나님이 안 믿게 되었죠. 밥 보일 성사면 펼 거야. 버릇에 밥 걷다 해. 어밥과 버릇 모두 유해. 버릇에 밥 먹으라고 하면 버릇 거른 새 나 락락 속아. 우수께바스에 유전한 티.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고 싸우는 안 좋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람은 뭘 생각하셨어요? 아이씨. 우리나라가 보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부름입니다. उसके पेरम के परमशार ने संसार में उसके पूतर इशुकुर बरचाप ने हमुरू साथ परमशार की संगती को तोर दिया ने सकत्र की संसार में जंद düşू आकमाल के लीएफे आै उसके लीएव केट कारमशारayan लाट में आट हुरे परमशार बरापाप टालब हमुर परमशार आट好吃 जिया हमुर परमशार आटति करेसं। 다음 되기 이슈는 비말 로금 고청가 기야 어르 보허트 세안해요 전부트 가 기예 우스는 에까넣트 로금 가 소화긋 게 바람 게 바람 멜 시kay아 우스는 시이딘 버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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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아 흥 흥 흥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다음 페이지 예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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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